숙보 혼자도 서러운데 갱년기까지 홀로족으로 사는 중년남 갱년기 더 심하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진영 날 떠다지마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혼자도 서러운데 갱년기까지 홀로족으로 사는 중년남 갱년기 더 심하다 였습니다. 홀로족으로 사는 혼밥하는 중년남. 제 얘기 아니고요. 서울의료원의학연구팀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갱년기 증후군을 조사한 결과 혼자 사는 중년남성이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중년남성보다 갱년기 증후군 발생 위험률이 2배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식습관 때문에 혼밥하는 중년남자는 귀찮다는 이유로 아침이나 저녁을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시점에 스트레스 우울 불안 같은 부정적 요인들까지 겹치면서 갱년기도 심해지고 건강에 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밥을 안 거르니까 그럴 일은 없겠네요. 배영 힘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밥을 거르지 않습니다. 무조건 챙겨 먹고요. 오히려 추가해서 먹고요. 여러분도 거르지 마세요. 밥은. 항상 풍성하게 드시고 남기시고 남기는 건 좀 그런가 어쨌든 드실 만큼만 잘 챙기시고 혼자 사는 것도 서럽고 혼밥하는 것도 슬프고 나이 먹고 슬프고 갱년기까지 심하게 오면 더 서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거는 이제 서러운 시대가 아니고 혼밥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나이 먹는 거든 당연한 것이고 그죠. 갱년기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좋은 걸로 꼭 챙겨드세요. 3시 4끼.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찌네타운을 하는 날입니다. 오징어 게임 비하인드와 명장면을 다양하게 털어볼 거니까요. 작품 외에 TMI를 알고 계신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고릴라로 의견 나눠주세요. 오랜만에 처음인가요? OTT의 드라마를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에라오 채널 혹은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토크 요청보다 휘파람 요청이 더 많은 게스트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휘슬러 이종범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매주 휘파람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질문도 많이 와요. 찰스파님, 털 작가님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휘파람 불기 시작한 게 친구가 없어서였다고 하던데 저도 친구가 없어서요. 혹시 휘파람 잘 불면 인기 얻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휘파람 잘 불면 신기해하죠. 신기해하는데 근데 외로워서 휘파람을 불었다. 이건 약간 과장된 표현인 거고 당시에 제가 전학을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냥 등하교 할 친구가 없었다. 그때마다 뭐 하겠어요. 음악 듣다가 휘파람 불구하는 거지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다 그때 혼자서 이렇게 만화 그림 그리고 악기 연주하고 다 이게 전학을 많이 다녀가지고 생긴 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제가 정말 그렇게 친구 없이 외롭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휘파람으로 친구 몰이한다는 무슨 버스킹도 아니고 좀 이상하죠. 오히려 되게 우스꽝스러워지는 풍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악기를 다루는 모습도 아니고 그냥 입술을 내밀고 휘파람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집한다? 휘파람의 백미는 뭐냐면 나서지 않는 거예요. 야 들어봐봐. 나 휘파람 잘 분다. 이런 순간 이제 짜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냥 무심한 듯 불면 주변에서 야 잘 분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림이 나오는 거지. 저도 그런 식으로 쌓아올린 겁니다. 그렇죠. 휘파람은 더군다나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마이크 앞에 두고 했을 때 사실 극대화되지. 맞아요. 맞아요. 바깥에서 이제 소음들이 있을 때 생활 소음 속에서 하는 것은 이겨내기 쉽지 않죠. 굉장히 초라해지고요. 더 고독해질 수 있는 악기입니다. 그렇죠. 휘파람은 정말 조용히 맞아요. 구석에서 고독을 씹을 때 이제 혼자 하는 아무것도 아닌 듯하게 부러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는 인싸 이종범 작가고요. 아니거든요. 뭐가 아니에요. 베텐로 중에 제일 인싸죠. 기준이 베텐로예요? 베텐 출연진 중에서 핵인싸죠. 네. 제일 인싸죠. 기준점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뭘 낮아요. 자 영화로 토크를 쪼내는 찌네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매주 작품을 한 편씩 선정해서 여러분이 감명 깊게 본 명장면이나 명대상 비하인드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영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입니다. 네. 자 오늘은 드라마로 가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OTT 땡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공개된 드라마입니다. 2021년에 공개돼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참고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인 것이 오징어 게임의 알리 압둘 역할의 안우판배우가 저의 휘슬 싱글이었던 댄싱폴리스맨에 출연을 해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적 친밀감이 아주 높은 배우입니다. 네. 연관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인싸죠. 그래서 수상할 정도로 제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싱글 뮤비에 댓글에 외국어가 많아요. 왜지?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분의 팬인 거죠. 알리 압둘 역할. 안우판배우가 또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강주원님. 터령 오징어 게임 음악 휘파람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전에 한 번 했었지만 한 번 더 할까요? 가야죠. 에코 주세요. 가볼까요? 이렇게 반복하면 되죠. 뭔가 어설픈 듯해야 맛이 나는 리코더 소리이기 때문에 일부러 기교를 자제하고 부럽습니다. 안우판배우는 이종범 작가를 기억할까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 촬영하는 날 서로 인사하기로 했는데 감독님의 지인이셨어요. 근데 그날 제가 마감 때문에 못 가는 바람에 서로 그냥 인사만 서로서로 전해가지고 그냥 다이렉트 메시지로 인사만 했죠. 아 DM으로. 감사하다. 그분도 잘 찍고 왔다. 재밌었다. 이렇게 했는데 안 한 사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면구스럽습니다. 까먹었겠네요. 그럼요. 일단은 이 작품의 감독님은 도가니,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 등을 만든 황동혁 감독의 작품이고요. 모르는 분들은 그 극 중에 보시면 의사 역할로 나온 참여한 분이 황동혁 배우인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닙니다. 황동혁 감독님. 황동혁 감독님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 이 오징어 게임도 황동혁 감독님이 처음에 영화로 기획을 하셨어요. 근데 영화로 기획할 때는 이거 이 표현 수위가 한국에서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잔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점점 이게 인물이 붙으면서 점점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투자자도 좀 안 붙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품에 안고 계시다가 이제 OTT 시대가 되면서 드라마에서 빛을 발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안에 없었던 등장인물들의 사연이 굉장히 많이 나중에 추가된 이야기예요. 실제로 감독님이 어린 시절에 자신이 하고 놀았던 놀이들 이거 가지고 서바이벌을 하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실제로 데스게임이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데스게임 많이 보신 감독님이시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라이어게임, 카이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런 식으로 한번 어렸을 때 했던 놀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만드신 영화라고 합니다. 기종문 작가도 오징어 게임을 하셨나요? 했죠. 오징어. 했죠. 다방구, 오징어 게임, 와리가리 많았죠. 비서깨기 다 했죠. 저희 세대라면. 오징어 게임의 룰 자체가 동네마다 조금 달랐던 것 같긴 한데. 이게 로컬 룰이에요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학 가면 그거부터 파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제가 기억하기에도 제가 했던 모든 동네 게임 중에서 가장 스펙타클하고 가장 폭력적이고 제일 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전쟁을 모사한 듯한 느낌의 게임이라서 어린 마음에 아주 피가 끌어올랐죠. 애들이. 고지점령의 느낌이 있고. 고지전이죠 정말. 고지전. 고지전이고. 공성전의 원형이잖아요. 공성전. 공성전. 농성. 그리고 이제 그 암행어사라는 그 중앙 돌파를 할 때. 맞아요. 맞아요. 그 중앙 돌파를 했을 때 그 두 발을 뛸 수 있게 되는 그 능력. 맞아요. 맞아요. 그걸 얻으려고 온갖 피를 흘리고. 그 링이 땡 게임 공성전에서 치면 도적이죠. 도적. 갑자기 이제 그 뭐라 그랬죠? 뒤로 나오는 그거. 그런 거죠. 옷이 찢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목 다 늘어나고 애들끼리 과몰입하게 되면은 자기도 몰라야 돼. 밥 먹으러 가는데 엄마가 등짝을 때리죠. 너 옷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리고 그거 옷이 진짜 아예 찢어져서 그냥 웃통이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웃긴 포인트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발로는 뛸 수 있지만 창피해서 그 다음에 뛰지를 못하잖아요. 사실 상의 탈의 상태로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때 약간 현타 오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 불능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진짜 모르는 수도 있겠다. 그 감성을. 이거는 사실 여자들은 거의 끼워서 못하는 수준이었고. 쉽죠. 쉽지 않습니다. 말뚝바퀴와 더불어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전투적인 게임이었다. 아주 폭력성이 높은 게임이었죠. 줄거리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총 456억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돈이 간절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박으로 진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참여한 성기훈, 여기에 이정재 배우, 쌍문동의 수재로 소문났다가 빚더미에 앉은 조상우의 박해수 배우, 탈북후의 소매치기로 살아온 강새벽의 정호연 배우 등을 포함해서 오일람 할아버지, 장덕수, 한미녀, 알리, 압둘, 시른데좌까지 456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비밀에 쌓여있는 프론트맨과 작업복을 입은 관리원들에 의해서 통제된 장소에서 아주 잔인하기 그지없는 데스게임을 펼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목은 오징어 게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모티브가 오히려 도박목시로 카이지같이 목숨을 건 어떤 게임, 재벌들의 놀이에 관찰되는 그런 느낌. 감독님 본인도 밝혔던 게 1화를 미리 오픈하는 쇼케이스 자리에서 바로 다음 날이었나 오픈한 게 굉장히 많이 참고했다. 라이어 게임하고 카이지하고 배틀로얄. 이 세 개를 참고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작품이 전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나 이거에 대해 작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학시 아세요? 아세요? 뭐예요? 다른 데스게임료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게임이고 천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게임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주인공이 천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객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스게임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타이틀은 오징어 게임인데 각 레벨마다, 티어마다 대한민국의 전통 애들 놀이들이 하나씩 소개가 돼서 뭔가 추억파리도 되고 맞습니다. 구슬치기도 있었고, 설탕과자도 있었고 시작부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인데 공포의 사격소녀. 그렇죠. 영희와 함께하는 게임이었죠.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일단은 2021년 9월 17일에 땡플릭스에서 전세계에 방영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시청률 1위를 달성합니다. 이게 땡플릭스에서는 역대 최단기간 최다 시청 기록을 세운 작품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가 한 번도 박차를 가했어요.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저도 이거 사실 재미있게 보긴 했는데 이걸 이렇게 전세계에서도 공감하면서 볼 줄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어리벙벙하잖아요. 오히려 국내에서는 초반에 약간 싸늘했어요. 그랬어요? 이거 약간 데스게임류 아니야? 우리는 다 아는 맛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흔한 데스게임 장르에 한국 맛이 더해지니까 너무 맛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반응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을 겁니다. 외국에서 왜 이렇게 터지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어리벙벙한데 기분은 좋다 이런 느낌. 그리고 상도 휩쓸어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미국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 6개 부문. 그렇죠. 그리고 고섬 어워즈 미국 배우종합상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 각종 해외 시상식을 휩쓸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백상예술대상도 탔고 연출상 예술 다 했죠. 그리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거기서 청룡시리즈하고 아주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약간 애국심에 올라오는 느낌도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 더 좋아하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소꿉친구인데 나는 그냥 그랬는데 다른 애들이 다 내 소꿉친구 보고 좋아해. 그럼 괜히 마음이 동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이정재 배우 박해수 배우가 간판으로 투탑으로 출연을 했고요. 이병헌 배우 공유 배우가 까메오로 출연했습니다. 사실 감독님이 만들 때 제작 비화가 이정재라는 배우, 멋있는 배우를 찌질하게 망가뜨리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캐스팅을 하셨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연 배우들 외에 주변 인물들은 오징어 게임 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배우가 많습니다. 황동욱 감독님 본인도 새로운 얼굴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으로 캐스팅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오일남 할아버지 역에 오영수 배우, 연극판에서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지만 인지도는 낮았잖아요. 그리고 한미녀 역에 김주령 배우나 지영 역에 이유미 배우 이런 분들. 그런데 덕수 역에 허성태 배우는 약간 많이 알지 않나요? 그래도 얼굴이 많이 알려지셨고 또 범죄도시에 독사 나오셨고. 허성태 배우는 많이 알려진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명품 조연 캐릭터들 많이 나왔죠. 특히 정호연 배우가 오징어 게임이 배우 데뷔작입니다. 감독님께서 강새벽과 오일남 이 두 역은 진짜 새로운 얼굴이면 좋겠다 했는데 정호연이 모델이었죠. 정호연님의 영상을 보자마자 이거는 약간 신이 점지해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죠. 아니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조연이기도 하고 정호연 씨 배역도 아주 좋고 연기도 좋고 아주 훌륭했는데 세계적으로도 또 오징어 게임과 함께 엄청난 인기를 또 누리셔가지고 특히 정호연 배우님이 다른 나라의 여성 배우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래서 그 덕분에 2021년 우리 코로나 한가운데 한 해가 전체가 오징어 게임 열풍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키워드들이 녹색 체육복 그다음에 뽑기죠. 설탕과자 이런 여러 가지 한국에서 어린 애들이 했던 추억의 놀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다른 나라에서 실제로 해보는 콘텐츠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문화 수출을 할 수 있고요. 11월 22일에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리얼리티 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냥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거죠. 총을 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제 오징어 게임이 콘텐츠가 재미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나가겠다는 게 아닌데 이거는 어쨌든 그건 아니고 게임일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상금이 크면 괜히 재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도 저는 상금 액수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원래 드라마는 상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금일지. 정말 456억은 안 되겠죠. 이 정도면 저도 뛰어들고 싶은데. 되면 무조건 재밌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60억이 참가하는. 너무 좋지. 70억인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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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즌2 어떻게 되나요? 네. 시즌2 지금 현재 처음에는 약간 너무 힘드셔서 감독님이 약간 말을 흐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즌2 확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제작 중이고요. 2024년의 공개를 목표로 만들고 있는데 이미 드러나 있는 배우들의 면면만 봐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임시완, 강하늘, 박성훈, 양동근, 조유리 등이 새롭게 합률 예정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이제 뭐 이 배우들은 월클이 되겠죠. 무조건. 그렇죠. 모든 전 세계인들이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작품에 나오는 거니까 아주 다들 기합 놓고 가겠죠. 네.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오징어 게임의 명장면. 다들 기억하시는 장면들이 많을 텐데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징어 뒷다리님께서 보내신 화면입니다. 빚쟁이들한테 신체 포기각서까지 넘긴 기훈에게 한 남자가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겠습니까? 하면서 딱지치기를 하자고 접근합니다. 딱지를 넘기면 10만 원, 못 넘기면 뺨 맞기. 그게 오징어 게임 초대장이었죠. 딱지치기 하는 이정재와 공유라니. 어디서도 못 볼 진풍경이었습니다. 일단 이때 공유배우가 나온 거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공유배우가 직접 그 얘기를 했어요. 황동혁 감독님하고는 도가니로 인연이 생긴 분인데 2021년 한 해에 자기가 가장 잘한 일이 뭐였냐. 오징어 게임 무정 출연이었다. 이 얘기를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이때 약간 그 에피소드가 있는 게 이 장면에서 나온 오징어 게임 초대장 명함에 나온 전화번호가 방송 제작용, 영화 제작용 번호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 번호로 쓰는 민간인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분이 많은 피해를 받아서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영화 제작진하고 합의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한다, 맞다 이런 얘기 많았었어요. 그러셨겠네요. 그분이 양갱을 장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업무용 전화인데 전화가 전국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뭔가 전화위보 방법을 했을 수도. 아무튼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다. 고생하셨겠네요. 그런데 진짜 이거 전 세계에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약간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거는 진짜 미국 같은 데서는 그래서 555 그걸로 시작하는 번호들을 싹 매입해가지고 그걸로만 이제 영화에서 쓸 수 있게 하잖아요. 한국도 영화 제작을 위한 번호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쓸 거면 좀 안전하게 절대 없을 번호 쓰면 되는데. 이걸 빠뜨렸네. 이건 미스죠, 미스.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딱지 치기를 처음 해보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는데 그분들이 딱지가 꼭 빨간색, 파란색 종이여야만 한다는 강박이 처음에 있었대요. 아니, 나 그 니 잡지 표지를 잘라서 하면 된다. 다 알려줬죠, 한국인들이. 그렇군요. 자, 다음은요. 소보로 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됐죠.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으로 보다가 인형, 영희가 사람들을 사정없이 쏴죽여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시체를 밟고 넘어질 뻔했던 기훈의 뒷덜미를 알리가 한 손으로 잡아줬을 때 진짜 쫄렸네요. 잔인한 현장과 플라임미 투더문이라는 BGM이 대비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오일남 할아버지만 신나서 게임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 한 400명의 배우가 투입된 장면이에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기 전에 첫 게임이니까 엑스트라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엑스트라 400명이 들어갔던 촬영으로 유명했고요. 등장하는 인형은 지금 우리가 다 알지만 옛날 교과서에 등장하는 영희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디자인했다고 감독님이 밝히셨고 이 영희 인형 이거는 지금 실제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충북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면 다시 보고 계시죠. 아무튼 오일남 할아버지가 여기서 갑자기 신나서 게임을 했죠. 신빌벙글. 그랬습니다. 이때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처음에 죽어나간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오징어 게임이 리얼이구나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던 순간이죠. 무궁화 코치 피해시면 되게 중요한 게임인 게 작가라면 여기에서 악역과 주인공 팀을 전부 다 한 번씩은 눈에 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잘 보여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덕수 뒷머리를 잡고 있는 새벽이라든가 다 나오죠. 알리도 여기서 눈에 띄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 시간이 없군요.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또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성자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찐의 타운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짜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세계 열풍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OTT 시리즈 오징어 게임 토크를 하고 있고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오징어 게임 명장면을 또 짚어볼까요? 네. 스노우고글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게임을 진행할지 말지 투표합니다. 내보내달라고 아우성 치다가 천장에 달려있는 회지저금통에 돈이 찬 걸 보고 홀린 듯이 모여들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한 사람 목숨값이 1억이라니. 게임 현장뿐 아니라 바깥 생활도 지옥이라는 걸 다시 깨달은 사람들이 제발로 다시 게임을 하러 돌아옵니다. 여기가 더 지옥이야라던 오일남의 대사가 굉장히 씁쓸했어요. 이거는 참 잘르는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맞죠. 왜냐하면 한 번 다 자기 발로 나갔다가 자기 의사로 돌아오는 장면을 꼭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잔혹함을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했다. 이런 말이 있고. 실제로 그 위에 돈이 쌓이는 모습을 보는 게 인간의 탐욕을 너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OTT 웹툰에 보시면 머니게임 이런 웹툰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다음에 이정재 씨랑 또 오일남 할아버지가 소주 한 잔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또 살짝 갈 수 있는 근거를 깔아놓고 또 다시 한 번 가게 되고. 그거 아세요? 편의점 앞에서 오일남 할아버지하고 이정재 배우가 소주 한 잔 할 때 굉장히 디테일이 있는 게 그 뒤에 보시면 이정재 배우 뒤쪽 골목에 이 참여자들을 싣고 가는 은색 밴 하나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일남 배우 데려가려고. 주차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 다시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항상 같은 차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그 배가 보여요. 어쨌든 거기서 약간씩 오일남 배우가 여기서 그거를 깔아놨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자기들 말 걸었던 사람이니까 눈에 좀 밟혔겠죠? 자 그리고요. 캐치볼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오징어 게임 하면 달고나 게임 빼놓을 수 없죠. 달고나 모양을 고르는 장면부터 상우의 인간성에 의문이 생기죠. 우산을 고른 기훈이 달고나 뒷면을 혓바닥으로 핥아서 녹이는 건 기발했어요. 달고나와 옛날 도시락 먹고 싶어지는 회차였습니다. 이게 사실 또 엄청난 명장면인데 달고나 열풍이 불었죠? 그렇죠. 전 세계에. 다른 나라에서. 근데 이거 진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했을 거긴 해요. 얼마나 무슨 맛일까 궁금했을 거고. 근데 이 화에서 25년간 달고나 장사를 한 달고나 상인에게 이 촬영에 협조를 해달라. 참여해달라고 현장에서 스카우트를 했거든요. 근데 미리 다 만들어놓은 달고나가 녹아버려가지고 3일 내내 다시 만들었대요. 달고나를. 여기 쓰이는 소품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3화. 이게 3화의 내용인데 여기 재미있는 오게티가 떠돌고 있죠. 뭐죠? 그리고 이정재 배우가 오일남 할아버지랑 얘기하면서 도시락을 먹거든요. 밥이 참 차네요 이래서 먹는데 카메라를 뒤에서 잡는 걸 모르고 에어숟가락질. 아 에어냠냠. 에어냠냠. 빈 숟가락을 아주 맛있게 드시는 장면이 잡혀버렸어요. 편집에서 안 빼고 앵글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오게티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게티이기도 하지만 또 되게 그 도시락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도시락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에어냠냠이긴 하지만 저에게 그냥 맛있어 보이는 장면이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옛날 도시락이라면 기본적으로 양철 안에 김가루에 김치, 계란, 밥 섞여가지고 분홍소세지 흔들어 먹잖아요. 저 되게 좋아했는데. 하여튼 거기서 에어냠냠을 하십니다. 근데 저도 이때 엄청 유행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맞아요. 달고나를 엄청 먹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그렇죠. 뭐 선물로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팔기도 하고 만드는 뭐 세트 같은 것도 받고. 집에서 안 만들어본 사람 없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때면. 집에서는 항상 실패했던 것 같아요. 국자로 만들다가. 아 그러세요? 망했었어요. 저는 항상 잘 만들어봤어요. 태워먹고. 아 잘했어요? 전 많이 만들어먹었어요. 미국에서도 하나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서 했죠. 그래요. 다음은요. 부가기 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달고나 게임에 실패한 남자가 경비병을 협박하고 가면을 벗게 만듭니다. 그 속에 평범한 어린 얼굴이 있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너 같은 어린 놈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무거운 대사를 남기고 남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장면에서 경찰 준호, 위하준 배우의 등장으로 게임 주최측에 대한 실마리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죠. 이 경비병들의 마스크 그리고 점프수트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좀 비교적 손쉽게 흉내낼 수 있는 코스프레 용품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걸 입었고 그 해에 헬로윈 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진짜 많이 입었죠.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입었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보시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적혀 있잖아요. 가장 낮은 게 동그라미인 걸 아시죠? 가장 높은 게 네모. 중간에 세모거든요. 동그라미는 워커. 그리고 일꾼이죠. 그다음에 세모가 솔져. 기본적으로 소총은 들고 있어요. 네모가 관리자, 매니저다. 이런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가면을 벗은 진행요원, 가면 벗은 어린 배우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해외 관객들에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저 분 누구냐? 그때 노를 좀 저으셨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사살당해서 아쉬웠죠.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다음은 김빠진 쿨라님께서 보내줬습니다. 저는 참가자들끼리 때려죽이는 장면이 가장 참혹했습니다. 심지어 주최 측은 그걸 스페셜 게임이라면서 번외 게임 취급을 하죠. 이러다가 다 죽어라는 오징어 게임 안 본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오일랑 할아버지의 대사가 여기서 나오죠. 여기는 그렇죠. 사실 이게 데스 게임은 단골 소재이긴 합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만큼 내 몫이 늘어나는구나라는 걸 가장 강렬하게 배우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나는 어떤 힌트. 여기가 잠자는 공간이 창고 컨셉으로 만든 세트거든요. 참가자들을 사람보다는 창고에 쌓여있는 물건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런 세트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 공간에 있는 침대가 하나씩 하나씩 빠지면 참가자들이 하게 될 게임의 힌트가 벽면에 그려져 있었다라는 설정이죠. 그거를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참가자들끼리 때려죽이는 장면까지도 룰을 벗어난 룰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잠자리도 불편해지고. 가장 빌런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에피소드였죠. 여기서 덕수와 한미녀 패거리 이 사람들이 한 팀을 만들게 되는 딱 그런 이벤트입니다. 이 세상 밖에서도 못됐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빌런성을 드러내는 장면. 그렇죠. 그리고요. 선우8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참가자들끼리 맞붙는 줄다리기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여자와 노인이 섞인 기훈의 팀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겨버립니다. 지영이 옷 실밥을 뜯어서 매듭 짓는 장면 다음에 게임이 시작되는 연출이 인상적이었어요. 오징어 게임은 미적인 요소를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세트 디자인이라거나 의상 디자인이라거나 조명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한국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느낌의 굉장히 장르물 느낌이잖아요. 아무래도 데스게임류라는 게 한국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국적인 느낌으로 만들었단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 줄다리기 장면을 촬영할 때는요. 두 팀이 동시에 촬영을 한 게 아닙니다. 배우들이 촬영할 때 한 팀을 찍고 있으면 반대편에는 기계가 줄을 잡고 있었대요.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촬영을 해가지고 붙인 거죠. 아무래도 여기에 나왔던 많은 배우들이 가장 처음으로 힘들어했던 에피소드인데 왜 그러냐면 내 손으로 상대를 죽여야 되는 게임으로는 이게 첫 게임이었기 때문에 어떤 내면 연기를 하는 게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특히 오일란 배우의 긴 나레이션 기억하십니까? 이 줄다리기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힘으로 안 하면 말로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레이션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연극판에 셰익스피어 연극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 대사를 전부 다 외워서 한 방에 오케이가 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그 연극 톤의 대사셨죠. 그렇죠. 무대에서 말하듯이 얘기하셨잖아요. 왜 안 끌려오지? 할 때까지. 불때? 그래서 이 줄다리기 전략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치밀하게 이것저것 장치를 넣은 공략이라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첫 게임은 그냥 이 게임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무궁화꽃 지피였습니다라면 줄다리기부터는 어떻게 파회할까? 공략.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재미있었죠. 줄다리기에서는 사실 힘이 센 남자들끼리 뭉친 조가 왠지 계속 일 것 같은 느낌이어서 남자들끼리 뭉친 조는 표정이 의기양양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니넨 죽었어. 이런 표정 짓고 기싸움 하는데 이쪽 이정재 팀은 사실 노인도 있고 여자들도 좀 많이 섞여있고 그래서 이미 기가 꺾여있는데 오일라마라루제의 네레이션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되나? 약간 참전용사같이 얘기하잖아요. 그 옆에서 막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주변 조연들이 굉장히 웃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네. 58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프론트맨 방에 숨어든 준호가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던 형에 대한 단서를 찾아냅니다. 침입자가 있다는 걸 알아낸 프론트맨과 준호의 눈치 싸움이 시작되면서 조마조마했어요. 그리고 프론트맨은 준호의 형이었죠. 예상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프론트맨이 이병헌이라니. 제가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였어요. 프론트맨이 딱 방에 들어와가지고 침입자가 있다는 걸 알아내는 순간 기억나세요? 그 전화 수학이 놓여있는 방향을 보고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정한대로 하는 강박적인 결벽적인 인간이다. 그런 연기를 그거 하나 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병헌 배우가 이 대사를 친 부분은 전부 녹음입니다. 이거 마이크 썼을 때 대역을 썼을 거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녹음을 해가지고 다 변주를 해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 2에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렇죠. 궁금하죠. 사실 이게 데스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잔혹한 게임을 과거에 우승했던 역대 우승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거든요. 그 사람을 여기서 이렇게 빌런 중에 한 명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건 정말 이 장르 좋아하시는 분 너무너무 좋아하는 설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에서 이 프론트맨의 과거 당시에 우승했던 얘기 어떤 식으로 넣을 거라는데 한 표를 갑니다. 채팅창에 이병헌인 거 알고 나니까 이병헌 목소리가 들렸다고. 진짜입니다. 이병헌 씨였다는 걸 알고 나면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들려요. 그렇죠. 다시 볼 때 다시 보면 들리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위하준 씨 요즘은 또 최악의 악. 그렇죠. 거기서 또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죠. 자 다음은요? 다음은 텐텐 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아 이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에피소드인데 네 번째 게임은 구슬치기였죠. 같이 짝하자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기훈은 일람에게 갑니다. 우리 깐부 맺어야지 둘이 팀을 이뤄서 하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이 게임에서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다 나왔습니다. 일람의 치매 징세를 이용하는 기훈 그리고 알리를 속이고 구슬을 다 빼앗아서 알리가 죽도록 만드는 상우 그리고 시른대조와 곽지영 배우의 명장면도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사실 오일람 대사 오일람 할아버지의 성대모사로 자주 재현되는 대사 내 구슬 가져간 건 말이 되고 이것도 여기서 나왔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였어요. 유일하게 추한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게 두 명의 여자 역할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인간의 목바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심파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싫어하시는 에피소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미술감독 최경선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세트장이 여기예요. 이 골목길 만드는데 두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CG를 어떻게든 최소로 하고 싶다. 전부 세트를 좀 만들고 싶다. 그런 느낌 때문에 이것도 원래 국내였다면 CG를 썼을 텐데 제작비를 다 주는 곳이랑 했으니까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CG를 최소화하느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허성태 배우랑 곽자영 배우가 서로 이제 빌런 대 빌런. 빌런 대 빌런으로 붙는 장면이 제 우승벨. 그런데 구슬치기로 붙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가장 피지컬이 좋아 보이는 두 빌런을 붙여놓고 우리 잘해보자. 형님 잡았다 갑니다. 이러고 들어가자마자 그 깐족거리는 연기 있잖아요. 왜 화를 내고 구를까? 너무나 거기가 제 웃음벨입니다 정말. 그 터프한 허성태 배우의 이러면서 구슬치기로 던지고 있는 게 굉장히 웃기잖아요. 아 그 시른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시른데? 실제로 이곳이 오일람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살았던 집 동네라는 설정입니다. 그곳을 그대로 재현했던 설정이에요. 그런데 이 싫은데? 이거는 감독의 의도가 어느 정도 녹아있었을까 제가 궁금합니다. 이거 이 정도로 열받게 하는 표현을 맞춘 건지 보통 이런 시나리오를 찾아보면요. 그냥 가로열고 깐족된다. 이 정도로 써있거든요. 배우에게 전부 다 올인하는 거죠. 네가 한번 살려봐라. 그런데 이건 곽자영 배우가 허성태 배우의 분노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랑 그거에 맞춰서 깐족 게이지가 딱 맞았거든요. 이거야말로 케미스트리죠. 케미스트리. 갖다 붙이는 거. 한쪽이 너무 흘리니까. 입 모양하고 혓바닥이 너무 킹받잖아요. 혀가 약간 침에 젖어있어야 되고 그 액체감이 들락날락해야 돼요. 맞아요. 다시 보고 있는데 너무 제가 다 화가 나네요. 그리고 눈썹이 약간 앵그리버드 느낌으로 살짝 솟아야 되고 그렇죠. 허성태 배우 이거는 곽자영 배우 많이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배우의 어떤 개인기였다고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해야 돼요. 사실 살리려면. 그렇죠. 어깨 각도도 있어야 돼요. 싫은데? 약간 라운드 숄더 상태에서 이렇게 돼요. 그 메이웨더의 숄더롤 느낌. 그렇죠.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어떤 펀치가 와도 허성태 배우가 아무리 세게 때려도 다 흘려보낼 것 같은 그 느낌. 그러니까요. 오징어 게임2에 까미오로 만약에 나오라고 하면 나갔을 수 있어요. 저요? 제가 왜 나와요? 너무 상대 열받게 할 것 같아요. 이분 곽자영 배우가 최고죠. 원에서는 이분이었는데 이분이 극중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에도 이렇게 상대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저는 너무 또 순박한 얼굴이죠.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캐스팅입니다. 열받게 하는 건 침착한 스타일이죠. 상대 그쪽은 안 돼요. 현장이 터져요. 진짜로 유혈사태가 날지도 몰라. 전 구슬치기 장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심파긴 한데 또 이게 보게 되는 심파예요. 맞아요. 일단 뭐 그리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는 더 좋아하죠. 우리나라의 신파 맛을 잘 알지만 해외에서는 더 좋아합니다. 항상 그 리액션 영상을 보면 이 장면에서 다 눈물을 짓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좋아한다니까. 그리고요. 로마트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진검다리 게임에서 한미녀는 덕수에게 복수하려고 자기 몸을 던집니다. 나 배신하면 죽인다고 했지라는 대사와 함께 논계의 전법을 쓰죠. 남은 사람은 겨우 4명이 됐는데요. 상우는 강화유리를 구별하는 유리장인을 밀쳐서 떨어뜨려버립니다. 기훈이가 상우의 인간성을 깨닫게 되는 장미연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거 촬영할 때는 한 1.5미터 정도 높이의 강화유리에서 뛰어다니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호연 배운 사실은 진검다리 건너기 촬영이 가장 무서웠대요. 왜요? 1.5미터가 실제로는 꽤 높아요. 실제로 1.5미터라고 그러면 그냥 떨어져도 다칠 수 있습니다. 잘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CG를 최소화하고 카메라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걸 최대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1.5미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장비를 하셨겠지만 배우 입장에서 높이가 좀 겁먹을 수 있죠. 높죠. 이거는 진짜 쫄깃쫄깃했죠. 그렇죠. 인디아나 존스의 건너기 느낌도 났고 여기서 유리공 전문가가 나타나는 것도 상당히 좀 특이했고 그거 아십니까? 여기서도 오개티가 있어요. 뭐요? 그 참여한 사람들의 개인 신상 명세가 막 화면에 나오거든요. 유리공 역할을 하신 분의 신상 명세가 화면에 뜨거든요. 그러면서 써 있어요. 유리 세공 그쪽 분야에서 이랬음 그러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에서 나왔는데 1897년부터 이랬다고 나와서 한 130년 이런 걸로 나와요. 오타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한 20년 일한 설정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잘못 기입이 된 바람에 그 숫자만 보게 되면 한 유리 제작을 한 130년 한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오개티. 그건 극에서 스탭들이 그 동그라미 스탭들이 잘못 기입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영화적 오개티라기보다 그분들이 잘못 직원들이 잘못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거는 130년의 장인. 네모. 네모분들이 잘못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너무 웃겨요 이거. 여기서 상호가 진짜 굉장히 마지막 순간에 확 밀어버리잖아요. 최후의 빌런이구나. 다음은요. 주꾸미 게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진검다리 게임 이후 기훈과 상호의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죠. 이때 그게 나였어도 밀었을 거냐라는 기훈이 형을 보면서 상호도 참다 참다 외치죠. 땡땡 기훈이 형 이거 유명하잖아요. 땡땡 기훈이 형 이 부분을 이 부분의 상호의 이 부분을 각 나라에서 어떻게 더빙했는지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야 기가 막히게 했다 싶은 나라도 있고 너무 웃긴 나라도 있습니다. 정말 더빙 잘했다 라는 나라도 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땡플릭스니까 더빙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더빙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잘 살렸죠. 너무 잘 살렸죠. 이건 이제 욕이 있으니까 뭐 재연을 하긴 어렵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거 하고 약간 그 형이지만 네네네 야단치는 것 같이 아랫입술을 살짝 물어줘야 돼요. 기훈이 형 이렇게 안되겠네 선생님처럼 그렇죠. 호통 아니고 갈 하는 표정 갈 아 기훈이 형 아랫입술을 살짝 물어줘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볼까요? 네. 0921번님께서 마지막 오징어 게임 어릴 적 친구에서 서로 죽이려고 적이된 기훈과 상우의 혈투 기훈은 게임에서 이기지만 상우를 죽이진 않습니다. 가자 집에 가자 라고 하죠. 게임을 포기하고 돌아가자는데 상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우리 엄마라고 중허거리는 모습이 정말 처절했어요. 다른 게임들과 다르게 이거는 이제 마지막 남겨진 어떤 인간적인 싸움이 되게 중요했죠. vip들도 구경하고 있었고 네. 아 이 부분 강렬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뭔가 456억을 얻었지만 사람 자체가 이제 뭔가 멘탈이 완전히 망가져서 네. 그래서 인간성의 끝을 보게 되는 그렇죠. 그 장면 상산이 망가지고 그리고 저는 최악의 오게티는 사실 뭐 다른 오게티보다 이 외국 배우들이 이상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거 오징어 게임을 너무 흥행을 한 다음에 너무 악평이 많아가지고 되게 우울하셨대요. 이 vip 역할을 한 외국 배우들만 다 우울증을 앓으셨다. 그분들은 죄는 없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았겠다. 그건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죠. 보기서 안타깝죠.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오늘 찐의 타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명장면 오브 명장면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종호 작가가 생각하는 최고의 명장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여러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깐부자너도 되게 좋았고 약간 운수 좋은 날 메타 모친도라고 졌을 때도 좋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었어요. 졸고 있는 상우한테 이정재 배우가 칼을 들고 다가갈 때 막 힘들어하고 피를 흘리던 정호연 배우가 뒤에서 아저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흑화하기 직전에 정호연 배우 덕분에 정신을 차린다. 3마밖에 안 남았을 때 마지막 대결 직전에 스테이크 먹고 스테이크 맛있어 보였는데 스테이크 굉장히 맛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또 정호연 배우는 그리고 또 정호연 배우는 거기서 또 굉장히 허무하게 그렇죠. 목숨을 잃었는데 대장님은 어떻게 베스트 장면 베스트 장면 뭡니까? 싫은데 저는 이것만큼 신스틸은 없다고 봅니다. 역대급 신스틸 이거 한방으로 끝까지 싫은데 이거 가끔 보고 싶어가지고 베테네 곽장 배우 나오셨을 때나 그렇죠 그렇죠 숏박스의 오징어 게임 편을 가끔 다시 봅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에 영화 어바웃타임 할 거고요. 이종훈 작가는 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네. 선물로 커피 쿠폰 저희는 보내드릴 거고요. 텐스타그램에 댓글로 참여 많이 하시고요. 목요일 게시판에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 배성재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등화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